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는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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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액원 똥원 진짜 돌리느라 수고가 많다 어 돌리느라 수고가 많아 야 그래도 딱 좋을 때 끊겼다 그치? 여러분 다른 다른 bj분들도 다 여기서 끊겼나요? 다른 bj분들도 액원 하다가 막 멈추고 그랬나요? 아 다른 분들도 다 그랬어요? 음 나만 그런거 아니라 다행이네 아 액원 클라스 나 확실히 그래픽은 잘 뽑긴 했어 이걸 PC로 풀옵으로 돌렸으면 얼마나 환상적이었을까 총 쏘는 것도 쉽고 총 쏘는 것도 쉽고 마지막 마지막까지 해보는 거야 와우와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흑형의 실루엣 흑루엣 다음 흑융 흑융 흑 흑융 흑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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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적인 이유가 뭐냐 어차피 가는 인생 같은데 드디어 보스전인건가? 여기서 여기서 뻗은기면서 계속 채워야 돼요 이거 이 무기가 짱이기 때문에 오케이 드디어 이 기술을 쓰는구만 자 자 자 여기서 채우고 어딨어 어딨어 미친 소리 미친 소리야 도망쳐 어 잠깐만 야 뭐야? 내가 진거야? 나 개 어이없네 진짜 아닌가? 뭐지? 스토리상인가? 아 그래요? 아 내가 진거구나 아 뭐야 이씨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술이 어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술이 나오네 어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어 이게 막판 보스네요 지금 보니까 아 또 안 뜰 때는 뭐야? 뜰 때는 뭐.. 아 야 주.. 시체구나 이거 뭐 또 안 되잖아 아니 공기판 쓴다고 뭐 소리라도 질러주던가 뭐 갑자기 써 공기판을 어 뭐 대책 없이 써 갑자기 아 아 이거구나 공기판 어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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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와 와 씨 저승 직전이었다 아니 뭐 어디가 어디서 공기판 하는거야 미치겠네 아니 이놈의 공기판은 진짜 와우와우와우 아 또 공기판이야 아니 뭐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 무슨 계속 써 공기판을 언제 어떻게 깨라는 거야 어 무한 공기판 써 그 다음에 잡몹이 개쎄 지금 갓바입은 애들까지 다 나오고 있어 아 캄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캄트님 감사드려요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캄트님 땡큐 고마워요 넬비 피해요 그걸 공기팡이 무한이에요 아뇨 아 무한 공기팡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무한 공기팡 아니가 너무 빨라 아 무슨 내가 총 쏠 시 잡몹 하나 잡을 시간 자체를 안줘 게임이 잡몹 하나 잡을 시간을 안줘 세리는 방어벽 쳐고 있어서 총 안맞아요 아우 나 잡몹도 너무 쎄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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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가 공기팡의 원천인지가 모르겠어 다 빨개 그냥 모든 맵이 모든 맵이 다 빨가고 어디가 공기팡의 원천인지를 안갈켜줘 게임이 어디가 공기팡의 원천이야 어디가 어디가 공기팡의 원천이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다른 맵이 다해야되어 집사이 엔기에 креп고 지금 수종 unfair 근데 세린은 언제 공격할 수 있어? 세린 쟤는 언제 공격할 수 있어? 장몸 다 잡고 장몸이 도대체 몇 마리야? 어디서 터지는거야 어디서 터지는거야? 장몸이 소리만 들리고 안보여요 장몸이 없어요 와이 가바가 무슨 말이야? 와이 가바가 무슨 말이야? 저거는 그냥 그거 아니야? 우리 형 아니야 우리 형? 원래 있던거? 아 뭐 계속 있어 겨우 요거 맞췄어 아 겨우 요거 맞췄어 우리 형이야 우리 형 아 진짜 미치겠다 너무 쎄 너무 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서 터지는건지 모르겠어 어디서 터지는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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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안오겠지 또야 와 두 번 공기 편하네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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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세 번 딱이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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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 형이 제일 편해 가만있어도 다 끝나 있잖아 미요 조이스 필드와 크로노 파티클즈는 미요 조이스 필드와 크로노 파티클즈는 타임 메신은 앰플리파이어 그는 카우주체인 리액션을 필드에서 필드가 생기고 필드가 생기고 이것은 유니버셜 이벤트가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그냥 말할게 무엇을 도와 필요하니 이 카우주체의 차이점은 낮은 크로노 파티클즈는 크로노 파티클즈는 점프스타일 그것은 당신 내가 여태까지 모은 스킬 포인트 구만되는건가 더욱 상대요 이 카우주체의 러시아 이 카우주체의 그노부 이 카우주체의 이 카우주체의 이 카우주체의 인형 시간을 계속해서 죽음이 없어졌어 죽음이 없어졌어 죽음이 없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정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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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바로 확신하냐 진짜 된건가? 좀 확인 좀 해봐야지 I don't know, doesn't matter Will, he was wrong about everything was he? Will the countermeasure worked 안돼 가버려 물론, 이제 몇 개의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게 하지만, 이... 이 질질이 끝나면, 이 질질이 끝나면, 하나 더 질문. Paul Serene's entire philosophy was that time is a set path, and nothing can be changed. At the time, you obviously disagreed. But after everything you've seen and done, we need to know. What do you believe now? Was he right? Or is it possible to change things? I'll come back for you. Do you want to change anything else like this? What is that? Do you know what thePhone X is? Credit by thears of th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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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 pass us. 없냐? 건너뛰기 해도 되냐? 되겠지? 당연히 너 모나카 직원 됐어? 바로 옆에 아니 미친? 마지막으로 너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소식을 안 듣지 않았다 너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리고 너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는 우리의 강아지 사어서 우리가 스피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거네 마지막을 봤다는게 아직 구라가 아니야 어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지킨게 아니야 내 생각에 공기점 아니구요 예 끝났습니다 차기작 암시 열린 결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아 이렇게 해서 신작 게임 퀀텀 브레이크 엔딩까지 달려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구요 추천 주차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퀀텀 브레이크 여기서 엔딩 어 저 오랜만에 좀 완성도 높은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존만띠 84% 게임 완료 100% 발견한 붕기도 있었네 47% 발견 39% 0% 발견은 뭐야 미친듯이 달렸구만 그냥 여기도 0% 크로는 60개 중에 25개 밖에 못찾았어 거의 뭐 거의 못찾았어 초반에 너무 많이 패스 해가지고 그냥 수작 어 재미있게 재미있는 수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수작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1 2 2 3 1